적화장이구만 아이고 재벌취 썼어야 했는데 뭐 선일이고 아이고 왁킹 와 으아 야이 앞으로 오면 어떻게 해 포탄 달고 그럼 흐흫 오우씨 이 게임은 티끼리 자연스러워 하드폰 적이랑 아군이 같이 있으면 내가 아직 킹힐 리스크가 없다 안그러면 내가 죽어 빡치긴 하는데 좋네 그러느냐 하는게 더 좋아 보컨 아 아 아 아 아 으아 아 ㅋㅋ 3 3 2 1 와... 팀킬까지 왕적 오케이 수납미사일 야스 어우 쉣 와 정적불들 아뜨 아 한 대 맞췄는데 저게 좀 뜨겁구나 안 돼 안 돼 지금 캐럴라 나이스 나이스 아 조전해도 좋을까 그냥 어 총알타 어 아이고 너무 점프 치게 해버렸네 살신 성인긴 하자 진짜 와아 야 이길려면 바죽값으로 쏴야 된다 이거 야 1킬 만해 1킬 얘들아 1킬 만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질 와 질 뻔했다 야 고 라고 와 바이 그래서 일단 감사합니다.